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해! 야, 나왔어. 잘 나왔어. 승희야, 나 한 번만 봐줘. 승희야. 이게요, 무슨 메뉴냐면요. 승희 언니가 이걸 사러 몇 번을 갔는데요. 다 못 샀어요. 레몬 샀죠, 언니? 드디어 샀어요. 이게 바로 하니 레몬 주스예요. 아, 진짜 아니야? 이렇게. 한 번은 돈이 부족했었고, 또 한 번은 메뉴를 못 샀는데 뭐. 아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사비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내 돈 넣었지. 근데 미리 먹어버렸네. 뭐해? 저요? 양치하려고 하는데 가방이 하필 오늘 안 갔지? 네?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가방이 차에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가지 마세요. 이따 드릴게요. 차에 가방이 있는데, 가방 안에 치약 수술이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구먼. 가야겠어요. 양치 열어? 양치! 이거 제 거다요? 몰랐죠? 제가 홍대 가서 샀어요, 직접. 이런 모자야. 사는 사람 아마 진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샀어요. 아껴야 돼요, 이런. 앤빈아, 너 어디서 샀어, 그거? 홍대에서 샀어요. 색깔 뭐 있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한 2만원? 아! 아! 생각보다 안 나잖아. 얘가 2만원. 아! 아! 못 사요. 됐다! 이거 쓰고 올라가면 돼? 무대? 가겠습니다.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막방! 형! 잘하는 막방아이야! 아쉬간 잃게, 아쉬간 잃게, 아쉬간 잃게, 아아 어!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아.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 아우와, 너노이 아우와, 너노 아우와. 형! 버전 disc, keinninitidée. 백화연. 많냐라. 막방이라서, 하트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 돼서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그 신경쓰느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끝까지 봐주세요 CLC 아니야 안 보면 아니야 뮤직뱅크 막방입니다 막방이에요 뭐지? 우리 오늘 저 오늘 하트할게요 이렇게 은빈이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봤나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오늘 잘 봤어요 제가 밖에서 나올 때 표정이 왔어요 제가 은빈이 학교까지 데리러 갔다 왔거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거든요 시험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뭔가 연습생이면은 학교 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애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저희 팀의 특징이 저희 고등학생 때 제 언니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도 그랬고 은빈이도 그런 것 같고 고등학생 2, 3학년쯤 끝나갈 즈음에 준비하마가 데뷔를 했거나 해서 그래서 저희는 남들 다 갔다가 수학여행 축제, 체육대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를 딱 찾고 그 하나를 위해 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꿈이 찾아지고 이제 또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 인생의 목표예요 언니같이 사귀고서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삐가주 삐가주 삐가삐가 삐가주 삐가삐가 삐가삐 삐가삐 삐 inar 삐가삐 삐 hen 삐 삐 눅 천 삐 쉽기보다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바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 너무 행복해 밤을 좀 못 자고 rä다orton 마음만은 정말 좋습니다. 환영했습니다. 화이팅! 시애쭈 화이팅! 안녕히 가요. 공방자도 할 거예요. 레츠 고 파래! 막방! 뉴뱅 막방 아니야. 맞아요. 네. 환영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시애쭈 화이팅! 시애쭈 화이팅! 시애쭈 화이팅! 시애쭈 화이팅! 저희 팀 요즘 유행은요. 비싸지 않은 샵 사고 리폼을 하는 걸로. 세 분 사람은 썸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애쭈 화이팅! 지금 지금 바빠요. 지금 바로 저 현장에서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쭈 화이팅! 여러분 이런 걸요. 제가 많이 봤는데 만약에 이런 거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이고 두두두두두두 하얘 해도 될 거 없어요. 어때요?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붙인다. 막 붙인다. 기분이 안 좋을 땐 이 포즈를 따라 입으세요. 왜요? 어 언니 그거 몰라요? 언니 그거 알죠? 짤방 중에 기분이 안 좋을 땐 이 포즈를 따라 입으세요. 뭐야? 왜 아무도 몰라요? 나도 참 좋아. 나도 참 좋아. 나도 참 좋아. 아유. 아유. 온빈이 먹으면 안 돼요. 봄이 아직. 역시 영주 언니! 100% 나왔질 않았으니까. 영주 언니! 내가 사줄게. 100% 나오면. 옷 걸고 싶다. 오늘 컨셉은 뭐예요? 조금 다른데요? 오늘 도깨빈이예요. 도깨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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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디. 꿀까베기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꿀까베기 잘못 먹고 체해서 도깨빈 됐어요. 도깨비. 저희 아파트 사시는 주민 어떤 분께서 윤빈이 보고 눈썹에 문신한 친구. 문신한 친구는 누구냐. 무서운 친구가 되었어요, 윤빈이는. 문신 아니에요. 화장이에요. 염색도 아니에요. 화장이에요. 지금 다 잘 안 들리는데? 응. 와우 오늘 녹음해야 되겠다. 여러분 뭐요? 앗 이게 뭐지? 녹음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알렉슈. 알렉슈. 삐따나. 아아. 잘 나요. 네끈깡. 나 이런 건 진짜 한 번 나와던 편인데. 네끈깡. 목이 탄다. 뭐라 하지? 무슨 말 하면 좋아할까요? 3. 샷샷! 사랑해요! 아빠! 근데 상자 어떻게 해요? 근데 뭔가 맨날 오다가 안 올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해요 가끔 이렇게 음악방송 취소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이렇게 조금 늦잠 자면 그게 그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늦잠 자는 게 좋은데 약간 일어나고 나면 불안해요 시계를 계속 보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내일 와서 진짠 끝나면 그 다음날은 진짜 늦잠 좀 자고 진짜 제대로 된 식당을 가서 맛있는 거예요 아플로 조명 찍혔죠? 뭐지? 근데 저 진짜 사진 찍을 때 요즘은 이거 올려야지 하고 찍는 거 밖에 없어요 아 이제 그만할래 언니가 요즘에 잤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리가 집 하나 아니 인형인 줄 알고 딱 안 하면 얘를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구였지? 아니면 그 토끼 어? 어떻게 됩니까? 뭇나 승현아 나 뭇다 뭐 뭇나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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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새다 잠대면 그대가 더일까요? 뒤쪽이 다 타신 넌 널 새 너만은 아얀 달빛처럼 내게 살짝 살펴줄래요? 이제 생방 없어요. 내일은 녹화했으니까 고맙습니다. 저 내일 진짜 만빵할 때 진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기대 좀 해주세요.